데뷔 샷스! 난 콕 뮤지컬릭에서 데뷔할 거야 고작 0.1% 그 0.1%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올인하고 있다 3년차까지 히트콩 못 내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은주랑 사귀었다네요 피스신 장난 아니고요 미안하다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제 43회 백호영화제 신인 남우상 수상자는? 축하해 그리고 난 러리마야 진짜로 연예 금지사항도 없어요? 다 알잖아요 그거 막는다고 말했으니까 넌 걸그룹 하지마 언제든 전화해 혼자 삼키지 말고 언제든 우리 무대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어떡해